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마스크 말고! 허리 펴라고! 아니면 비켜! 우리 하이! 역시 우리 하이가 잘한다! 일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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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말했어 허리 펴! 허리 펴!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에 왔습니다 태권도원! T1 태권도장 여기서 태권도 대회를 하고 구경을 하고 하는 곳이고 이거를 타고 순환버스를 안에서 타고 너무 넓어서 모노레일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태원과 맞은편에서 여기서는 시범공연! 11시! 그 다음에 모노레일! 타고! 그 다음에 체험관! 오케이! 비켜! 촬영기자 1회 4회 4회 부추 캐릭터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곳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만나요.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만나요.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만나요. 또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만나요. 태권도원 T1 сейчас. 태권도원 T1.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는 레이뷔 2.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만나요. 대국INDzekenciaïirrel lion장에서 만나요. 나이스! 멋있다! 나이스! 야! 백번전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번전 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하시는 관객분들께서는 접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머리노트!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모노레일을 타러 갈거에요. 이제 자석 기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계인의 태권도 성징! 태권도원을 찾아주신 고객들 아! 우리 형들 마! 이렇게 신난다! 나왔다oof! 와우 와 전망대 제가 놀다니는 이런 것 같은데 날씨에 비쌌는 게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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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ARS 그렇지! 그렇지! 우와 정하이 이제 제대로 한다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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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발차기 발차기 우와 잘한다 다시 한번 딱 맞춰야지 맞춰야 돼 한번더 아이 자 1 3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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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어 치열해 그래 피하기도 하고 어 현빈이 잘 피하는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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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손만 하지 말고 발 발 발 발 발차기 준비 시작 우와 발차기 발차기 그렇지 발차기 천천히 발차기 발차기 그렇지 발차기 그렇지 오 상승한다 오 상승한다 오 오 그렇지 다시 한번 발 발 1초 이야 이겼다 발차기 레디 고 난 너만 보여 어이기 노란꽃 노란 하늘만 보고 있는 노란꽃 태양 노란꽃 꽃 꽃 해바라기 하이가 좋아하는 나는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이를 아까 말했다 계속 말했다 이모가 샀던 도대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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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 올림픽 primarily 초성화 말하세요 아니지 아니지 이위희형 기억만 얘기하지 3개 2개 패스 우리는 이모 아주 좋아하는 나라예요. 몇이요? 1번, 1번. 그렇죠? 한 그루 만드신? 세정대학. 동굴에 살고 있는 날개 달린 닭지. 이모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먹고 있어. 도끼. 도끼. 뭐지 그게? 어떤? 도끼? 어떤 도끼? 맞았어, 맞았어. 다 맞혔는데? 우리 세 문제뼈고 다 맞혔어. 근데 시간 딱 됐네. 세 문제뼈고 다 맞혔어요. 1분 2, 3초. 1분 2, 3초. 어버이날 여기 꼽는 꽃. 화이셔. 그렇지. 베트남 가면 먹는 이렇게 약간 길쭉하고 퍼먹는 거. 아니 노란색. 과일. 우리란? 아니야. 과일은? 아니야. 몇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패스.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핀. 그렇지. 지금 올림픽. 아 월드컵. 그렇지. 5만원 짜리 집회. 신상가. 그렇죠. 등에. 등에. 폭이 두 개 있는 동물. 낙터. 그렇죠. 난 맞어. 짜장면 말고. 낙포. 그렇죠. 나는 너무 부지런하고 나는 너무 게을러. 통화. 통화. 아니요. 아. 곤충. 곤충. 토끼야.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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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미야 몇 장. 그렇지. 100개야. 100개야. 아 57. 55초. 시작. 무궁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박보다 조금 더 작아. 엘론. 우와. 뭐야. 먹으러. 싫어. 뭔데 이거. 그 다음에.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거.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거. 가면. 오. 조선. 이 기억. 빠졌다. 네? Man. 태건도. 오. 지금 전쟁은 일을 낀. 전범구. 로션. 그 다음에. 피계 leafgreggel. 어 이거 몰라요. 아 기념. 그 다음에. 이거 저는 너무 더 울다. 이거는. 이 거라고 하지. 곤충. 까락으로 조그만해. 키미키미 큰일 났다 키미키미 맨날 거다 있는거 씩씽컷 씩씽컷 아래는 생성 위는 사랑이야 인어 인어 30초까지에요 다 맞은 사람이 지금 보니까 1등이든 3등이든 굳이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비슷한데 초승게임으로 마저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진짜 잘할거에요 파이팅 1등 지금 현재 3등입니다 지금 현재 2등입니다 지금 현재 1등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라마 네 여기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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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정답 사탕 뭐라고 해? 하나 둘 셋 정답 리얼 파이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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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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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등 2등 3등 3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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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6등 6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